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지난 1과에서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문장에서 명사로 써 쓰이는데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 쓰일 수가 있었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주어로 써 해석을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면 목적어로 써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 이런 문장 형태에서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주어와 이퀄 관계를 가지는 보어로 써 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투부정사가 명사 바로 뒤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써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something, nothing, somebody, anyone 등의 대명사 뒤에서도 투부정사가 수식을 할 수 있는데 대명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형용사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형용사의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따 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에 유의해야 하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 말했다시피 thing, body, wine으로 끝나는 이러한 대명사들이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calle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 to drink 같이 콜드 형용사가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it's time to go라고 할까요? it's time to go를 it's time you should go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있었죠? what to do 기억나나요? 뭘로 바꿀 수가 있었죠? what I should do로 바꾸는 연습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것과 같은 문장 변환입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문법을 확인하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exercise i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운동은 뭐뭐이다.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을 할? to lose weight. 체중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 여기서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몸무게를 줄일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두번째 please let me a pen to write with. 지금 투부정사 뒤에 with 전치사 보이나요? 네, 여기서 나오는 명사 a pen은 전치사 with의 목적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빼먹으면은 문장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나에게 빌려주세요. 뭐를? a pen을 뭘 할 pen?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을 빌려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전치사 어떻게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면요. 이거 문장을 거꾸로 변형해보면 돼요. I write a pen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I write with a pen이라고 합니까? Yes.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연습을 또 하도록 할게요. Number 520.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아, 여기 나왔네요. Would you like 같은 경우는 뭐뭇을 원하십니까?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이렇게 thing, body로 끝나는 명사는 수식어구가 그 뒤에 옵니다. 그리고 521번.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person to work on the moon. 자, Neil Armstrong은 뭐뭐 어때요? The first person, 최초의 사람. 뭐 한 사람? 달 위를, to walk on the moon. 달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522번. There weren't any chairs to sit on in the cafe. 이렇게 나오죠. 의자가, there weren't any chairs. 전혀 없었어. 뭐 할 의자? to sit on, 앉을 의자가 없었다. in the cafe, 카페 안에 없었다. 이런 문장이죠. 여기도 보면 투부정사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자, 문장 한번 다시 거꾸로 변형해볼까요? 나는 의자에 앉습니다. 라고 할 때 I sit chairs 라고 합니까? I sit on a chair 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sit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523번. We need a bag to put these things in. 자, we need a bag. 우리는 가방이 하나 필요해요. 뭐 할 가방? to put these things in. 이것들을 담을 가방. 자, put them at these things down. in. 전치사 나오죠? 이거 거꾸로 바꿔서 해석하게 되면은 we put something in a bag.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524번. I have something to finish today.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something, someone, anybody 나오는 것도 이런 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나는 일을 갖고 있어. 어떤 일? 오늘 끝내야 할 일.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거죠. 525번.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뭐 할 방법? to have friend. 친구를 얻을 방법은 is to be one. 여기서 나오는 one은 a friend을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가 되는 것이다. 와, 주어가 엄청 길어요. 주어가 어디예요?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까지가 주어고요. is to be one.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투부정사 형용사정 용법이기 때문에 way to have a friend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26번. The children need somebody to play with. 자, 그 아이들은 필요해요. 누군가가 somebody. 뭐 할 사람? to play with. 함께 놀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거꾸로 문장을 바꿔갖고 나는 누군가와 함께 놀아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죠? I play somebody. 내가 somebody를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I play with somebody.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문장은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아홉 개 문장밖에 없어요. 문장이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M3 파일을 잘 들으면서 이 문장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그러면 연습 많이 하고 클라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